Term을 보시면 첫째는 용어를 의미하고요. 두번째 일정한 기간이나 임기나 학기를 의미하죠. 일정한 기간 그래서 임기 또는 학기. 세번째 조건을 의미합니다. 조건. 네번째 특정 이름이나 용어로 칭하다 읽었다. 여기 있는 뜻 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첫번째 용어를 의미하고요. 두번째 일정한 기간이나 임기나 학기를 의미하고요. 세번째 조건. 네번째 특정한 이름이나 용어로 칭하다 읽었다. A one year term of office. 1년 임기. scientific terms. 과학용어. reasonable terms. 타당한 조건들. reasonable terms. reasonable terms. 타당한 조건들. REM sleep is termed active sleep. REM 수면은 활동적 수면이라고 termed. 일컬어진다. REM sleep is termed active sleep. 자 그래서 term 그러면 용어. 일정한 기간이나 임기나 학기. 조건. 특정한 이름이나 용어로 칭하다 읽었다.